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문의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얼마 전 지방 출장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정한 알밤 휴게소에 잠시 들렀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후 다시 차를 타고 휴게소를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합류하려던 길에 우측 갓길로 혼자 지팡이 하나 들고 걸어가시던 할머니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지나치면서 창밖으로 언뜻 보니 초키 80세는 되어 보였다고 말하며 잠시 멈춰 세우고 할머니께 대체 왜 이 고속도로 갓길을 위험하게 혼자 걸어가시냐고 물어보려 하였으나 업체 대표와의 약속시간이 촉박해서 멈칫멈칫하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였는데요. 이후 글쓴이는 해당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보니 전방에 빠지는 램프가 보였고 휴게소에서 출발한 지 약 15km 후 첫 번째 램프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걸음걸이 속도로 보아선 아마 그 램프까지 걸어갔다면 10시간은 걸릴 듯 보였다고 말하며 계속 신경쓰여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관할 고속도로 순찰대에 출동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는데요. 그 후 몇 시간이 지나 미팅이 끝난 후 출동했던 고속도로 순찰대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그 어르신은 발견했는지와 어떻게 고속도로에 진입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순찰대원은 그 어르신이 고속버스를 타고 정한 알밤 휴게소에서 내려 한승을 해야 하는데 환승을 못해 휴게소를 기웃거리다 결국 고속도로까지 걸어내려와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계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험해 보였으며 어르신을 발견 후 바로 차에 태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도록 초치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얼마나 다행인지라며 생각하며 만약 고속도로 순찰대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어르신은 어디까지 걸어가셨을지 계속 그때 생각이 난다며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대체 어디까지 고속도로를 혼자 걸어가려고 하셨는지라며 시간이 지나고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할머니를 목격했을 때 바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그 상황에 대해 여쭤봐야 했었다며 그러지 못했나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실망스럽던지라며 차책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차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만약 그 어르신이 내 부모님이었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울컥해진다고 말하였습니다.